이리와 음~~ 예쁘다 음 예쁘다 음 예쁘다 자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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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불고 앉아봐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소리네 오늘은 몽이 모욕하는 날 10일째 오 눈에 물들어 모욕하는 날 이마 손 때 묻은도가 새까맣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아이고 한 번 튀겨주고 어 또 몽아 누워 엄마가 씻겨줄게 엄마 손 놔서 좀 봐 아이고 예쁘다 우리 몽이 예쁘다 우리 몽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모욕 잘 할거야 세상에 있는 일이 한번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예쁘다 물도 맛도 안 보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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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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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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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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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쌍하다 다름이 아론이한테 남겨냈는데 골키퍼 아론이 골키퍼 아론 까꿍 까꿍한다 쟤네는 지금 신기한 거야 쟤니가 엄마 다른 애가 가면 아론이가 왜 못 갈게 하는지 알아? 아 아 아 아 그 나